와나나 와나나 와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밤이 무르익어가고 고기가 익어가며 바베큐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서로 서로의 마인도가 누군지 또 서로 팬이었던 사람들은 사인을 교환하며 오랜만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또 예비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지닿게 풀벌레 소리와 고기 소리 고기 굽는 소리가 무르익어가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기 어두운 방안에 누가 혼자 있어요 누구죠? 누군가 혼자 노트북을 잡고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누구죠? It's me! 와나나 아잉! 올라온 영상을 보지 마시겠지만 해당 영상은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야동이나 봐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노,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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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부푼 아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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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듯, bpm! 업로드를 안 하면 안 되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거기 펜션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전화로 얘기하면서 태그 뭘로 해주고 어 어 썸네일 방금 바꾼 거 있잖아요 요걸로 걸어줘 어 와나나 뭐야? 어어어, 잠깐만 자기끼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 어어어, 지금 아직 안 됐어? 어, 업로드 안 됐어 아직? 어, 잠깐만 그렇게 슬프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꿀 자, 일을 하고 있던 와나나 그리고 나가니까 고기가 다 구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와나나가 껴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 이 고기 파티의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 펜션 모임에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 서로가,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데 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고기를 딱 이거 드세요 왜 저한테 고기를 챙겨주시죠 당신 죄 많이 던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넘어질 뻔, 어, 괜찮으세요? 왜 저를 잡아주시죠? 당신이 죄 많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넘어지실게 잡아준 거예요 서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호일을 믿지 못하고 그니까 거의 뭐 마피아 수준이었어 하다못해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서로의 많이 떨어지고 사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팍 치고, 어, 왜 때려요? 많이 떨어져요? 잠깐만 아까 말을 듣고 야, 이거 누가 뒀어야 돼? 혼란의 도간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이 파티는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가네 이 불신의 고기 파티는 이제 뭐 말할 건 없었어요 되게 맛있게 잘 구웠고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마로코, 루밍님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그런 자리였는데 매도우 님이 와가지고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루밍님이 막 고민하는 거야 사람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문제다 매도우헌터 님이 와가지고 아, 괜찮다고 이게 자기 얘기 잘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루밍님 매도우 님 되게 낯가리기 이런 거 없나봐요 아, 저도 되게 낯거렸는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또 나아졌어요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 이렇게 훈훈한 대화도 오갈 수 있구나 하면서 난 이제 밥 먹어서 그걸 봤었지 근데 이거는 빌드업입니다 이 썰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제 다 먹고 이제 로봇 형이 만들어진 예능 게임 이제 그 막 예능에 나왔던 게임들을 하게 된 거야 우리가 임팩트 약한 게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병뚜껑 컬링 병뚜껑 컬링이란 그 탁자 위에 두 개의 병뚜껑을 둔 다음에 상대 팀이 각자 하나씩 붙어가지고 책상 끝으로 가장 가깝게 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팀을 약 20명이 되는 인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한 9명 8명씩 이렇게 팀이 갈라졌었죠 이게 토너먼트 시기야 A팀이 1,2,3,4,5,7,8,9,10 이렇게 있고 B팀이 1,2,3,4,5,7,8,9,1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타자끼리 병뚜껑 컬링을 해 만약에 근데 1번 이겼어 그러면은 2번이 또 와 2번이 또 이겼어 그럼 3번이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명이 이기면 계속 진행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쫀득이가 거의 5명, 6명 이상이 이깁니다 가위바위보도 한 번 안 줘 와아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우리는 한 7명 남고고 거기는 한 이제 3명 남으면 그런 꼴이 됩니다 쫀득이가 결국 한 명 졌어 그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쫀득이의 위상을 제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뚜껑이 앞에 있는데 긴장되기 쉽게 아 다시 나이 웹툰 작가야 난 섬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 난 이 게임 헤쳐나갈 수 있다 들어와 어쨌든 이기긴 일이었어요 쫀득이가 많이 이겨나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한 번 아무튼 3판 2선승제였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 4자성어 완성하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전! 하면 상대방이 긍긍! 결초! 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자성어 완성하는 그런 게임 지는 게임이잖아요 빌랑이 자기 문과 그 쩐다고 막 삼행시 왕 왕이라고 우리팀이었어 빌랑이 자기가 딱 처음에 썼어 쫄악 썼어 우리팀이 앞에서 상대방이 한 명 성공 두 번째에서 실패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 명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하면 끝이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자 여러분도 한 번 맞춰보세요 자 화기 와 여기 씨발 제2의 빌랑들이 존나 많네 야 화기와 엉겨면 그리터쳐 빌랑이 화기야니까 장...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쳐다보셔 화기장... 화... 화기도 아니고 화기장터가 뭐야 그래서 어쨌든 결국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었어 이것도 3판 2선 중대였어 요 게임 소규면에서도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게임 진행하는데 두 번째 게임은 어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제 영어 버전 예를 들어서 앞에 출제자가 피그! 아니 아니 피그가 아니고 돼지! 이렇게 하면은 피그하니까 앞사람이 피! 두 번째 사람이 아이! 세 번째 사람이 지! 그 스펠링은 순서대로 말하면 되는 거 셋째가 너무 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루우밍 또 누구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차밍도 이렇게 가지고 여섯 번째 이제 마루코와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로봇기 문화! 컬쳐! C! U! 내 차례! N! T! U! 컬쳐에서 컬쳐! 까지 나왔어! 근데 마루코가 M! 컬텀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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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마루코는 우리가 인원이 안 맞아가지고 상대팀에서 누구 데리고 올까요? 마루코가 이 게임 잘하지 않을까요? 마루코를 데리고 왔는데 그 마루코가 컬텀쇼크! 컬텀쇼크! 아잉! 더 웃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컬텀쇼크랑 화기애애이랑 졸나 싸웠어 야! 마루코 넌 진짜 컬텀쇼크다 컬텀쇼크 야!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거든? 이러면서 뭐 지들끼리 싸워요 멍과 청들이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던게 게임의 전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겼죠 화기장터와 컬텀쇼크를 딛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겨서 상대팀들은 뭐 술상차리기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워가지고요 아 이거 요리도 좀 해주나? 아 좀 먹을거 좀 가져와라 이러면서 이제 이제 갑질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대망의 마니또 발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뚜둠 자 마니또 이제 발표시작에 다들 뚱그러게 앉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와나나 어디가 어디가 차 트럼프에서 숨겨져 있던 와나나 인형을 무슨 해명하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전 사실 마니또의 의의를 잘 몰라서 자기가 들키면 안되는 선물인데 이렇게 제 와나나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닉네임을 듣지 막 마니또 서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크흐흫 내, 내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난 새초롬님이었잖아 새초롬님에게 딱 드리면서 제이 제가 그 외모 칭찬이 많이 해드렸죠? 그랬더니 새초롬님 화나네 붙여요 빗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나나님이 노력해 주셨더군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 하... 새초롬 형 고맙습니다 그리고 로봇형한테 자기가 마니또가 누군지 그 카톡을 겐톡을 보내야 되거든? 근데 저는 당연히 누가와도 로아 마니또가 대놓고 로아님이었어요 로아의 선물이었죠 로아님의 그 편지도 근데 저는 사실 로아님이라고 생각한게 끝이 아니고 두 명의 의심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요님 그니까 로아님과 고요님 이 두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편지 내용이 너무 뭔가 되게 착하고 이쁜 느낌 뭔가 만화 캐릭터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성격에 해당하는 되게 잘 어울리는 분이 고요님과 로아님 두 분이었단 말이야 난 두 분조개 의심했어 그때 게임에서 로아님이 너무 열심히 파트너긴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해주시길래 로아님인가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굳혀가고 있던 차였어 그런데 고요님이 내 앞에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짝 떠봤어요 근데 나는 마니또가 누군지 벌써 찾았어요 고요님 보면서 말투나 편지 글씨체 이런게 사실상 너무 좀 티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찾아버렸는데 어떻게 술을 먹여야되나 고민중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고요님이 뚜둥 아아 로아와 고요 중에 고민을 했는데 로봄현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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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떠는 로아였습니다 아잉 그냥 연기였대요 고요님 그냥 그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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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술 한잔을 먹게 되었고 그저... 아까... 기억하십니까? 1디옷 자아! 루밍님은 본인의 마인드를 누구라고 생각하셨냐면은 매도우 훈터로 뽑으셨습니다! 왜 매도우 훈터님을 자기 마인드로 뽑았나요?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서... 야! 매도우 훈터님이 다 친절하니까 다 잘해준거지! 어? 매도우 훈터님이! 저도 소극적이지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대화를 트게 됐어요 매도우 훈터님은 되게 인싸가 됐다 이거잖아 그니까 마인드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렇게 다 잘해줬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루밍님은 마인드는 매도우 훈터였습니다! 두듬! 이 사람도 말을 마인드한테 밖에 걸지 않았던거야! 똑같은 스트리머들끼리 이 소극적인 마머들이 서로를 진하게 뽑고 뽑아서 서로를 걸려버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중에 한 다섯 분이 마인도를 맞췄는데 그 마인도를 맞춘 이유가 말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로아님을 생각했던 본인의 마인도는 누구였지? 누군지 정확히 안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밍조에다가 할게요 그냥 차밍조라고 했는데 아 사실 로아님의 마인도는 체락조님이었습니다 로아님 어어?! 근데 저한테 뭐 딱히 해 주신 거 없어요 딱히 마인도 티를 많이 안 내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락조님이 딱히 한게 없어 가지고 분위기가 점점 체락조님이 마셔야되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런데 그 막 수근수근 되는 내가 아 Coca고 있는데 락조님이 손을 그렇게 살아집니다 아으으으으으하다가 그그 손을 벗어서 사이사여 중형해졌어 나는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영화같은 그 장면 그 개쩌는 간지 싹간지 장면 마다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애 이거는 야 이 한 장면 난 잊지 못해요 로안이 가르치면서 파우치 헐 파우치에서 향수가 나와 개쩔었어 개멋있었어 과오를 파는 막 여자 계속 오 여 개 설렘! 그러면서 막 개 멋있게 나도 우어어어어어 소리 지르고 막 우와우 다 따라했어 다 따라기 시작했어 막 남자들은 멋있는 것만 따라하자 파우치를 보세요 파우치를 보세요 그래서 나는 과오를 파가지고 거기서 막 드립쳐가지고 집 앞에 쇼파 밑도 보세요 화장실을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막 각종 선물이 된 체력주식 선물을 다 줬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썰 이제 뭐라 하기 시작했어 파우치를 보십시오 요, 이 8글자는 그날 잊지 못하는 명원에 그… 그게 되었습니다 응 umparo 파우치를 보십시오 그래서 락조님은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크으으으으으앙 파우치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음 아무튼 맨이었던 마니토까지 종결이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썰입니다 제가 님 옆에 앉아있었는데 몇 살이세요? 아 저는 27살이요 근데 너 몇살이야? 난 몇살이야 근데 몇살이야? 나 보여? 내 27살이요 내 정년이요